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4일 늦은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에는 공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리인 3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정보는 돈, 일반 공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세 번째는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세요. 네 번째는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마지막으로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돈, 금리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금융회사는 대출 이용 기간 중에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팁을 보시면 승진 또는 급여 연소득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요구를 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체크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별도의 협약대출이나 정책자금대출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할 부분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 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최근 취업에 성공한 A군은 취업준비기간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요.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서 이자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두 번째 보면 장기간 대출을 연체 없이 상한해온 직장인 B씨가 있었는데요. 최근 CB사에 신용평점이 개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용평점 상승을 은행에 알리고요. 금리인하를 요구해서 대출금리를 인하받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두 경우에 해당되시는 저희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이 계시다면요. 꼭 한번 알아보시고 금리인하 요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라는 내용인데요. 은행권은 2022년 7월 15일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다고 하고요.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리 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 구분되어 있어서 종전과 개선, 은행별로 상의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 상승 제한폭, 캡이라고 그러죠. 종전은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인상인데요. 개선 사항 보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포인트에서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만 인상한다고 합니다. 가입비용 프리미엄인데요. 종전은 대출 금리의 0.15%포인트에서 0.2%포인트 가산, 그런데 개선 사항 보면 대출 금리의 0%포인트, 한시적 면제죠. 그리고 0.2%포인트 가산이라고 합니다. 팁을 잠시 보자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 별도의 심사 없고요.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제도죠. 체크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고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의 금리 상한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의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A 보면, 사례를 보면, A씨는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 30년간 변동금리, 현재 2.5%고요. 6개월 주기 갱신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신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금리 갱신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은행 창구를 찾은 A씨는요. 향후 6개월간의 금리는 기존 대비 1%포인트 인상 2.5에서 3.5%가 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프리미엄만큼 금리가 인상 0.2%포인트죠. 되지만, A씨가 같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 상승폭 제한 최대 0.75%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A씨는 금리 상한형 특약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어 다음 갱신 시 6개월 뒤죠. 금리가 또 1%포인트 인상되어 가입하지 않는 경우 대비 최초 6개월은 0.05%포인트, 이후 6개월은 1.05%포인트 대출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세요라는 부분인데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과 거래 조건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팁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 가능하고요. 은행, 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적금 상품 및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여신 전문회사가 판매 중인 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 등을 쉽게 비교하여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체크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접근 예금도 정기 예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상품 한눈에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요.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의 문의 후 예적금 가입 및 대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 보면 주부 A씨는 금리 인상기에는 예적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상품이 너무 많아서요. 어떤 예적금이 좋을지 고민하였으며, 예적금을 섣불리 가입했다가 가입 이후 금리가 더 상승해서 상승한 금리 혜택을 놓칠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융상품 한눈에 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서, 만기가 짧으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몇 가지 고른 후, 개별 금융기관에 우대금리까지 적용한 최종 금리 수준을 전화 확인해서 비교한 후 가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례 두 번째 보면 직장인 B씨, 신용평점이 780점인데요. 급하게 목돈 1천만원이 필요해서 주거래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이 금리 7%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생각보다 높은 금리와 최근 금리 인상 소식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해서요.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조회 결과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타은행을 발견 후, 심사를 받아본 결과 5.5%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가 1.5%포인트가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회사의 꺾기, 영어 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라는 부분인데요. 금융소비자법 2021년 3월 25일 시행됐죠. 이하 금속법인데요. 꺾기를 불공정 영어 행위 중 하나로 법제와 과징금과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고요.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위법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에요. 1개월 내죠. 예적금, 보험, 펀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 꺾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팁 보시면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는 소비자는 금속법 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사항 보시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해서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 소비자로서 권리를 행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소상공인 A씨가 있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소식에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 상담했다고 하고요. 담당 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 펀드 등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직원은 저금리 신용대출이라 거래 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곤란하고 대출 실행 1개월 이내에 미리 해당 상품 가입 신청을 해두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 펀드를 가입해야 하나 고민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대출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금융 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출 실행 1개월 전에 상품 가입을 했더라도 금속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하고요. 가입을 거절하거나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또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에 채무상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은행들이 자체적인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팁을 보시면 은행 자체 취약차주 지원 방안 관련 언론 보도 및 은행 문의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적용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예시 보면 시중은행의 취약차주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한, 우리, SC제일은행, 하나, KB국민 보시면 우선 신한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 쪽은 대출기간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금리 변경 없이 5년 만기 연장, 그리고 청년 전월세 자금대출 5년간 지원, 지형규모는 2.5조원, 금리후대는 0.7%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번 쭉 해당 자료 다운로드 금융감독원에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KB국민은행인데요. 거의 주거래은행이기도 한데 보시면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지원 7월 말 시행 예정이라고 하고요. 대상은 서울, 수도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년간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차주가 기한 연장, 재대출 대안 포함 시 대출금리 연 7% 초과 부분에 대해 최고 연 2%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7월 말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할 부분이 있는데요. 상기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예시로 들은 것이라고 하고요.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은행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 꼭 문의하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정보는 돈이라는 그런 섹터로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 보셨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행복하시고 어느새 한주가 마무리가 7월 25일 새벽이 왔네요. 오늘 월요일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하루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욱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